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19일 화요일인데요.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강한 반등 흐름 플러스 20% 이상의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오오장 들어서 흐름이 꺾이며 과대 낙폭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고점에서 불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블루엠텍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오장 들어서 왜 시세가 눌리고 있냐? 이 점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 고가 부근 75,000원부터 현 위치까지 얼마나 빠졌어요? 마이너스 50%가량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고가 부근에서 하락 임펄스가 확대된 종목은 어떤 게 생겨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 즉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악성 매물들이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손절하면서 매도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악성 매물들로 인해서 흐름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반등 흐름, 강한 반등 흐름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손절 물량으로 인해서 흐름이 꺾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고점에서 물린 매물들 또한 지난 저점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해서 평량가를 낮춰놓았기 때문에 이번 반등 위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앞으로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쌍바닥 찍으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다시 3만원 부분까지는 눌렸다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보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쌍바닥을 찍기 전까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1일 비하면 안 된다.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 이 후간까지 올라오기 전에 정말 변동성이 확대될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빠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블루엠텍에 남아있다. 세력들이 블루엠텍에 남아있으면 어떤 흐름이 보이겠어요? 단기적인 반등 위치에서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때 고의적으로 변동성을 줘서 상승추세 초기 국면 자리에서 개미들을 털고 시세를 말아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추세에서의 변동성 정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블루엠텍 보이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블루엠텍으로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다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바로 어제 블루엠텍 3만원 이하에서 종가 배팅하라고 정확하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매집 타점 잡아 드렸어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하시고 약수익으로 빠져나오자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바로 어제 오후 3시 20분에 장 끝나기 전 3만원 이하에서 종가 배팅 신호를 드렸습니다. 3만원 이하면 어디에요? 지난 최저가 2만9천원 바로 위에 가격에서 정확하게 종가 배팅 신호를 드렸어요. 블루엠텍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바겐셀 구간 신저가 부근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춰 넣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반등 위치에서 약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정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오늘 블루엠텍 상한가 근처까지 반등 흐름 나온 만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손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겨가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겠죠? 제가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블루엠텍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블루엠텍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승 임펠스 자리에 나오기 전에 현 상승 초기구멍 자리에 눌림목 위치 앞으로 단기적인 눌림목 형성될 때 정확한 비중 추가 신호를 들여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확실하게 평가 낮춰드리고 앞으로 나오는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로 블루엠텍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봐서나 약 수익으로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만인 즉슨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 물린 만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은 못 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평당가 근처에서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로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로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정말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블루엠텍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5만원부터 5만 5천원까지 올라오고 최우점 형성한 다음에 시세 완전히 폭락하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시세 폭락한 다음에 추가적인 손실 흐름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블루엠텍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약수익으로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3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제가 블루엠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2일에서 3일 이내로 그동안의 낙복 흐름이 확대될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반등 흐름도 생각보다 강하게 튀어오를 겁니다. 즉, 앞으로 5만원부터 5만 5천원까지는 단계적인 반등 흐름 한 번 튀어오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신저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블루엠텍 무조건 한 번 튀어오를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할 준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반등 위치 상승 초기 국면 오늘같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 추가를 해서 고점에서 물린 여러분들의 평락과 확실하게 낮춰 놓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확실한 매도가로 블루엠텍 수익으로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실력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블루엠텍의 모든 잔파등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 드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마시고 블루엠텍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 약수익으로 빠져나오세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WIPON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WIPON으로 구독으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블루엠텍 현 상승 초기 금연 자리에 눌림목 위치에서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공모가 19,000원에 잡혀있는 청약 매물대가 보호 예수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지난 신규 상장 당일부터 제가 무조건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면서 공모가 부근까지 눌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시선은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반등 흐름 지난 폭락 흐름이 강했던 만큼 앞으로의 반등 흐름도 강하게 한번 튀어 오를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신고가 부근부터의 하락파동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반등 흐름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반등 흐름은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인 5만원 부근 이 악성 매물대 52%의 매물대가 물려있는 5만원 부근까지 무조건 오늘의 반등 흐름은 이어지면서 5만원 부근 터치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 5만원 부근의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블루엠텍의 경우엔 지난 신규 상장 당일 신고가 흐름 나올 때부터 다른 유튜버들이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그룹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이렇게 분명히 12월 13일날 블루엠텍 7만 5천원 이상에서 전략매도 하라고 보호회수 물량이 바로 풀리는 신규 상장 중인 만큼 무조건 전략매도 하라고 분명히 매도타점 잡아 드렸던 만큼 블루엠텍의 지난 고점 지난 저점 정확하게 맞춰 드리면서 제 실력 검증에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8천억짜리 해치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에요. 이렇게 실력으로 검증해드린 제가 앞으로 블루엠텍의 흐름 어떻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이어지는데 5만원까지밖에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블루엠텍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현 상승 초기 금융자리에 눌리목 위치해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매집을 끝내 둬서 여러분들의 평량가 낮춰 놓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5만원 부근의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본전 금체에서 탈출해라. 그리고 블루엠텍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상승 초기 금융자리에 눌리목 위치해서 신규 진입했다가 어디에서 매도를 하면 돼요? 이 5만원 부근의 반등 위치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통해 확실한 수익 가져가면 된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등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등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다음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 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 5% 이상의 수익으로 복리로 여러분들의 계좌 불려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등장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함께 신규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등장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구독 혹은 구독 텔 구독은 블루엠텍의 매매 타점만 문자로 받는 거고 구독 텔은 블루엠텍의 매매 타점과 함께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함께 받는 거겠죠?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지금 등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